맵 또 하나 잡았고 중 하나 더 클라핑이네 이거 우물 나가요 우물 나가요 2점 패스 나 우물 기둥에 핀 두개 2층 잡았고 패스 하나 더 초록 장미 패스 또 잡았고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클라클라 클라당 갑박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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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갑박빙 남다 적군의 파괴 공작에 이치 인행되고 있습니다 최저 나서 형 대가형 많아 скор 갑박빙 하나 갑박빙 하나 갑박빙 하나 갑박빙 한개 더 갑박빙 한개 더 갑박빙 한개 더 갑박빙 안 보여 큰 길빙 깨소먹는다 이거 갑박인가 보네 아 이 갑박 갑박 하나 더 끝박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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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밀자 러시 갑박 작종빙 뭐야 초록장비 빗박이안데? 밀자는 양만인데? 펑크가 아니라 펑크 밀자 러쉬 야 이거 하나 둘 셋 양념초 됐다 나이스 내가 방금 중에서 못 박았네 아까 어디 지금 저기는 펑크 꽂으라고 하시죠 펑크라고 하는 거야 형님 마이 실수 마이 실수 바로가 저쪽 오른쪽에 이거 하고 어차피 강제형 오시는 거 아닌가 대가 염망하나 갑박비 하나 부천 뛴거 조심 갑박비 한개 더 부천 뜯다 부천 나 계속 뛰 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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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도 하나 잡았고 랩도 하나 잡았고 나도 계속 빔 클라핑이네 이거 라인 쓰나 있다 완전 적 빼 쓰나 완전 적 쓰나 타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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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져요 이분 모르시는 분 그냥 개들과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대각핑 까고 있죠 네 제가 하나 고정으로 까고 있어요 하나? 두개? 최소 3개 되야되는데? 자 갑박빙 바로 하나 먼저 나이스 야 갑박빙 한개 더 나 계속 빙 계속 빙 이 클래스 큰 한 빙 간다 2층 사봐줄게 각박이 하면 위험 각박이 하면 위험 클래스 안 보였어 이거 중적 빼줘 클래스 다시 올 수도 있겠다 중적에서 2층 뽑고 간거 같은데? 아니야 이거 울펜 아 울펜 다른데 혹시 모니 댄 데 있어요? 내려가서 오른쪽 없음 나는 지하 조심 지하 조심 지하 같겠다 이거 안보여 짱 야 큰 적 빼갈게요 여기 클래스 문의될텐데 그냥 짱 안봐도 돼 짝 설 인쇄까지 가서 문의 나 언덕에서 뽑았다 네 언덕에서 중적 보는데 딱 나왔다 짝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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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설 설 설 설 아 자 노설 노설 쫀다 나 적 빼먹었음 자고백 하는거 문의되나 혹시? 네 문의돼 문의돼 아니 내꺼 한명 3층 해줘 그냥 오케이 딱 오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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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다 다시 짝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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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설대로 설 설 다시 설때 노설 주시 노설 노설 나 지하이 지하 쪽 가는거 문의되나? 네 지하 쪽 가는거 문의돼요 설 설 설 때 설 때 설락식인거 같은데 설 설 설 설 설 설한다 1미리나 성하나 1미리로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피로 형 억울한번 못걸려줘요 계속 설 때 계속 설 때 계속 설 때 설 때 설 때에서 나왔다 오빠 쫀나 알쓰 모니 나이스 오 귓체러 폭탄이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는 갑박비 하나 치고 클라핑 차야겠다 저는 제가 갑박비 갈게요 하나 어 초반에 바로 같이 까져 대갑비 하나랑 갑박비 하나 바로 까져 대가야만 하나 대가야만 하나 갑박빙 초반에 두개 에 큰에서 클라빙 하나 클라빙 하나 나갈게 나가져야돼 이제 또 삥할게 우리 우물클라인 다 먹었고 핍박있다 핍박죽있다 큰 오는거 조심 라빙 아 잠깐만 잠깐만 걸린다 들어왔어 다툼 세 다툼 세 다툼 세 대 맞다 다툼 2층 2층 아하 유석이랑 껴 붙다 기둥도 하나 2층 빙 어 빙 뭐야 이거 패스 지금 동현이가 하고 있고 영혼애미 언덕이죠 어 더블패스 많이 해주세요 작에서 최대한 작중핀 많이 까지고 오케이 이거 오른쪽에 연막 쳤어요 오른쪽 연막 쳤다 계속 치고 있긴 한데 제가 연막 하나 갑법핀 한개 더 똑같은거 같은데 방금이랑 나핀 나핀 죽나온다 죽나온다 피하나 국물 나가요 국물 핀 뭐야 핀 핀 핀 핀 라인 좁혀있다 아야 핀 핀 핀 핀 핀 핀 핀 핀 레이컑 헤팅 스창... 이철 mic 딱 한 30피 더 깠다 완전 적 뺐어 클라 왔네 클라 왔네 클라 왔다 클라 왔다 클라 왔네 형 천천히 나가셔도 돼요 자 이번에 오믈로 뺑 갈게요 오믈로 뺑 나가 오믈로 뺑 하나 뺑 두개 나갈게요 둘 다 행렬 부천이랑 광량 둘 다 행렬 부천 광량 둘 다 반피하래 어디 어디야? 기둥 하나 기둥 하나고 하나는 어디지 쓰나? 하나는 큰 자 기둥 기둥 클룰 기둥 기둥 나온다 다시 큰으로 형 돌격 반 뜨면 권총 개 필거에요 반 맞으면 기둥 단층으로 우물 기둥 사이에 있어요 기둥 박스 단층 라인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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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? 스나도 반이고 기둥 나간다 기둥 하나 터라는거 뭔이세요 형 이거 반 이거 반 이거 반 가비 가비 5대2 고고 그냥 바로 나갈게 네 바로 패스 그냥 피하나 제가 얼마나 아 또 맞맞은다 와 가빡도 하나 가빡도 하나 가빡도 하나 가빡도 하나 가빡도 하나 가빡도 하나 클라삥 한개 더 클라삥 한개 더 클라삥 한개 더 나 삥 계속 삥 진성 진성 찍혔는데 진성님 내 앞에 둘 우물 들어온다 우물 들어온다 우물 들어온다 우물하라 우물하라 이거 이거 손 떼어봐주 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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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박 패스라인이 어? 여기야 손컥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이게 자꾸 우물 턴이 공겨서 그래요 패스 턴이 좀 더 힘 실어줘야 되는데 아 그니까 그거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작에서 작게를 올리거나 이렇게 좀 작을 아예 안올리 작게 계속 아까 올려달라 했는데 패스 패스요 패스 패스 2층 패스 2층 포거나 나 우물 기둥에 삥 두개 기둥에 뺑 하나 삥 두개 2층 삼았고 패스 안 하다 패스 안 하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2층 없다 저빼 팀 아니야? 우물하라 우물하라 저빼 사나다 중적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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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빼 아 나 5톤이구나 제가 언덕에 한번 먼저 패스 요심 납빙 6점 패스 6점 패스 네 이거 2층 나갈게요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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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빼 패스 패스 Calvin 신빼 ters iki 보급 패스 세게 패스 ctions 친 트 upset 단층 단층 중단층 내려갔어요 아직 언덕 박에 하나 있고 하나 모르고 설때 있다 설때 아 쓰나네 언덕 박 작게 하나 물탱 뒤에 숨어있어 언덕 물탱 뒤에 숨어있고 한 명 물탱 내가 잡아줄게 어 앞에 물탱 작게 조심 둥 뭐니댐 나 큰저게 삥두게 큰저게 삥두게 적 빼다 완전히 빼 그냥 이거 죽음 뭐니댐 큰저 큰저 나 기둥 박스 큰저 봐줄게요 아직 박스 기둥전진 기둥건청주가 나간다 나이스 어우 좋았다 이거 저 중나감 이거 작게랑 언덕 작업 좀요 네 잡핑 작게 연막 하나 작게 폭 뭐야 연막샷인가 작게 또 3개 굴려놨는데 작게 작게 단층 단층 중2층 도심 나이스 중을 배주시 큰하네 큰하네 어 뭐야 머리에나 해미 큰하나 돌격하나 작게 하나 작게 하나 들어가봐 들어가줘 큰하네 양갈리다 큰하네 중천천히 네 저 지하자가 한번 빨리 나가볼게 응 이거 제가 언더 전박하고 펫핑 2개 더 까 연막 하나 펫핑 2개 우리 펫핑 4개 언더 포 한개 더 패스 요즘 패스 하나 잡았고 2층 하나 있다 2층 2층 폭우나 2층 폭우두기 어 내가 서랄게 아 형 처리해서 이거 작자패 쏘라야 돼 빠르게 놀자 적패가자 그냥 적패 적패 발 났던 것 같아 깜짝깜짝깜짝 버리고 적패 가야돼 도시오 패스 있다 아이템 없지 눈주야 봐줄게 살짝 가봐 이거 오물 하나 있는 것 같아 언더 빠진다 얘 얘 양말이 앞에 앞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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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삐 초록장면 패스 광야지 잘랐고 2층 단층 2층이다 2층 흔적 패스나 기둥 기둥 나온다 갑박라인 3 단층 4명입니다 2층 하나 클라우로 전진하는거 하나 크누베로 둘 기둥모님 하나 더 하나 더 앞에 쓰나 나 기둥모님 가비 조달했었구나 시장 공단에 폭 오케이 폴 하나 시장 이거 내가 패스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패스 하나 더 작전 핑홍 올라온다 일단 6점 패스 중불배 또 핑온다 패스 못 찍어 지금 일단 패스 2정도 한거 같아 패스 하나 더 승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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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박하나 기금쓰나 아 털 중 오케이 갑박하나 기금쓰나 와 나이스 굿굿 나이스